골든타임팀 강건수 경감입니다. 어제 저랑 통화하셨죠? 동생은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.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뭔가 단사를 찾은 것 같은데 잠시 얘기 좀 하시죠. 본인 업무나 신경 써요. 능력도 안 되면서 껴들지 말고. 지금 힘들지다는 거 압니다. 하지만 어제 범인이 저와 경감님이 현장에서 통화한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. 제 말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 압니다. 설명할게요. 이봐. 더 이상 어제 리뷰 올리지 마. 한마디만 다음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. 이 영상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? 그 영상은 어떻게 할지? 아닙니다.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엎드려. 함정입니다. 당신은 미국 형사수송법에 따라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상대동 1가정민 미국인 사인사과 현행으로 간주되며 집행위 불응시의 연방 형사수송 규칙에 따라 즉시 발표할 수 있다. 엎드려. 엎드려. 뭐고 저 뭐야. 센터장님. 야 뭐야. 총 내렸습니다. 자수들이 덜 왔나. 엎드려. 잠시만요. 범인이 절 사칭한 겁니다. 손부터 내리세요. 상계동 사건 당시 제가 어디 있었는지 풍산청 CCTV에 확인해도 다 나옵니다. 거실이 있다면 당장 송한돼서 조사받죠. 잔머리 쓰지마. 당신이 언제 어디서 나랑 통화를 했는지 그건 입건 후회드릴 테니까. 뭔 개소리고. 센터장님 잡아갈라카면 우리부터 먼저 사라. 미국 경찰들이 와 남의 나라 가지고 살치고 지랄이고. 프라이데이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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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